바빠서 뜯어보지도 못 자고 있었네 대체 뭐길래? 아니 뭐하는거야? 뭔데 그거? 아니 뭐길래? 나 궁금해지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뭔데? 뭐 과거사진이야? 아니야 아직은 좋은 애네 아 내가 그런게 어딨어? 네가 첫사랑인데 그거 뭔데? 그거? 이거 내꺼 아니야? 아니 정확히는 내께 맞긴 한데 내께 아니기도 하고 준아 계속 그렇게 있을거야? 근데 나한테 갚겠다고 한거 있잖아 그거 나 언제 갚을거야? 나한테 도움받으신 것들 나한테 도움받으신 것들 다 갚겠다고 했잖아 나한테 도움받으신 것들 그럼 뭐 바라는거라도 있어? 갖고 싶은거는? 그럼 그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갚아주신게 하던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도 안 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도움받으신 것들 진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들이 있잖아 항상 곁에서 빛가에 널 풀게 다시 번잡지 않을 거야 Stay home Stay home